재밌었네요 미니 팬미팅 하면 게임이 빠질 수 없겠죠 이번에도 게임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임 보고 싶으세요? 렛던 플레이댄스! 뭐라구요? 렛던 플레이댄스! 바로바로 ITZY는 어떤 춤 노래도 다 자신 있어 머즈 Born to be idol ITZY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인지 감히 오시나요? 케이팝 인스트 방주를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추면 되는 게임인데요 노래를 맞추면 저희가 춤을 추겠죠? 저희가 춤을 추면 미니티는 좋아하겠죠? 바로 이 게임을 위해서 후다다다 달려와봤습니다 여러분 일단 MC인 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고 팀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팀을 정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공평하게 대전지로 갈거야? 아니면 조금 밸런스를 맞게? 그리고 밸런스 맞추자 밸런스를 이기면 재미가 보자 밸런스 그리고 촬영이랑 예수 연기를 찢어야 돼 왜? 둘이 너무 잘해 짜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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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이나 언니가 남자아이도 여자아이도 다 알잖아 그러니까 유나랑 함께 할 때 좋을 것 같아 내가? 맘맘쥐는 좋아해 맘맘쥬 맘맘쥬 오히려 동일쥬 어떻게 믿어? 이채름 언니 잠깐 팀 타임 잠깐 타임 저번에 우리 맘맘쥐 팀 했었었거든? I like a visual 방금 봤어요 채름 언니가 대놓고 저 저랑 같이 팀 하기 싫어하네 아니야 안겠어 난 이제 케이팝 잘 알아 맞아 맞아 근데 난 유나랑 하고 싶긴 한데 그때 우리 노래 맞출 게임에서 우리 졌었거든? 그게 케이크였나? 그쵸 체스야 그게? 어 케이크 맞아? 아 민지 싸우지마 맞아 그렇게 해서 체스면 어떡해 그 케이크는 어때 맞아 우리 많이 했어 근데 난 좋아 얼마 전에도 했을걸 우리 유나야 언니 믿어? 그 언니는 믿지 우리 여배에서 지금 시간을 쓰면 안 돼요 나 촬영 하나랑 할게 좋아 좋아 왜 왜냐면 나 유나야 할래 예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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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을 다해야 돼 유나야 최선을 다해야 돼 아 또 땡검캡이 미쳤거든요 아이고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은 다들 팀향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네 한번 각자 팀향으로 외쳐볼 건데요 저희부터 아니지 유채꼬 부터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땡땅 자 유채코 팀은 굳이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MC 제일 하는가 봐요 네 유채코 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자 하나 둘 셋 넷 유채꽂이 피었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